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을 같이 공부하게 될 고봉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채용을 해야만 됩니다. 의무적이죠. 그러면 선박안전관리사와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시험의 어떤 제도, 취지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안전관리사 제도가 있게 된 이유가 뭐가 되냐 그 다음에 응시자격, 감옥특성 지금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시험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박안전관리사와 관련된 부분 이 시험의 제도, 시험은 1급, 2급, 3급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다섯 가지로 제도 취지를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존 해운선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구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시험 자격 제도를 만들어서 입법의고를 한 2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024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해당 직무에 대한 등급별 안전관리사, 자격증 취득 반드시 해야만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전문성 제구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본다면은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 시험 제도가 있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삼박 안전관리 대행업 등은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1급과 2급은 요건이 자격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3급은 누구나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한 결격 사회가 있지 않은 이상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응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삼박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신설하고 삼박 안전관리협회를 설립해서 삼박 안전관리사들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지원한다. 자, 이것은 향후 문제죠. 당연히 삼박 안전관리사가 모아지고 나서 협회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교육이 많이 공급이 되겠죠. 자, 해수 분야의 전문 자격증으로 키워 해운분야의 전문인력이나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 및 삼박 검사 분야에 있어서 다른 자격 요건으로 인정해준다 이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삼박 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그 혜택이라고 한 것은 얻었던 자격 요건이 있으면 삼박 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우선권 또 반드시 삼박 안전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그 삼박 안전관리사 제도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해사법원을 또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해사법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가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재판하겠죠. 그전에는 홍콩이나 중국, 일본 쪽에서 해사법원에서 재판을 많이 했는데 해사법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재판하겠죠. 그게 이제 서울이든 부산이든 인천이든 어느 곳에서 만들어지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사고와 관련된 분야에서 가장 뭡니까? 우선권이 있고 가장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격증은 상당한 희귀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많이 수요가 늘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사부도 이것을 감안해서 이런 자격을 아마 나타내지 않았는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를 맡았을 때는 우리의 생명, 신체, 재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명사고이지 않습니까? 물건도 중요하지만 인명이 가장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건.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상당히 뜻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봤을 때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박 안전관리사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모두 다섯 개 과목이 있습니다. 물론 네 과목은 필수고 한 과목은 선택이죠. 선택 과목은 어떤 자격과 관련돼서 요건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네 과목만 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섯 과목을 다 봐야 되겠죠. 물론 상급 같은 경우는 다섯 과목을 다 봐야 되고 1급과 2급은 경우에 따라서는 네 과목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섯 과목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가 삼박관계법규가 있습니다. 자, 이 삼박관계법규는 삼박과 관계된 법을 말하는 건데 국내법 여덟 개고 조약 여섯 개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국내법 여섯 개는 모두 해양과 관련된 법이라 해서 자, 해사법규가 되는 거죠. 삼박입출항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삼박안전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박지곤법, 해운법, 해양사고조사심판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그 다음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망시설 보완과 관련된 법 자,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 법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사법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 조약 여섯 가지는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사법규를 강의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쉽다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엄두 낼 수가 없죠. 첫 번째 솔라스트 같은 것, 해상인명안전에 관련된 협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STCW, 선원의 훈련, 자격, 당직 근무와 관련된 것이고 만제의 흘수선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마우펄, 해양오염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만제의 흘수선, 삼박톤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사 노동협약 이렇게 해서 한 여섯 가이 정도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보통 이 부분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니까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에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해양수산부하고 해양경찰청과 관련된 분야에서 바로 해양경찰 순정 또는 해양경찰 간부 그 다음에 7급 일반 선박 이런 부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노소 떡먹기인데 사실은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공부할지를 갖다가 쪽지께로 찝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자원관리 대충 이제 이 감옥인데 인적자원, 물적자원 있죠. 이런 거 리더십 및 팀워크, 기술관리직무 규정 선조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명칭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 및 팀워크, 기술관리직무 이런 부분이죠. 인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물적인 거, 선박자원관리에서 이제 선박과 관련된 구조 같은 거 이거 상당히 어렵죠. 선박기기, 선박구조, 선체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저 해양 선박하물, 선박 감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서서 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아마 선박자원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구조, 선박 선체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해양 항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 그 다음에 이제 선박에 관련된 가망성, 복원성 이런 부분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겠죠. 그러나 시험에 나올 분야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 분야도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쉽게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고 자 그 다음으로 본다면 세 번째 자 회사 안전관리론이죠. 그야말로 회사 안전관리와 관련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안전관리 그러니까 안전관리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ISM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는 거죠. ISM 안전관리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국제회사기구 IMO라든가 그 다음에 비상대응체제 응급절차 그야말로 바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응급 화재, 침몰, 자초, 뭐 많죠? 이런 것들 사고관리기법, 사고예방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해양 관할권 자 그러니까 이제 영해도 있고 배타제 경제수익도 있고 접속수익도 있고 대립분도 있고 많이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웃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하고 비교도 할지도 알아야 되겠죠.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 PSC 뭐 이런 것들 항만국 통제죠.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국을 통제하는 거죠. 대한민국 해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ISPS 선박과 관리는 보안 이런 것들을 지켜보자. 자 그래서 회사 안전관리론은 그야말로 재미있는 감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도 전문성이 있어야만 강의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회사 안전경영론도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이제 안전보건과 관련된 부분, ILO, ISO 뭐 이런 정책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담고 있죠. 쉬운 감옥 중에 하나지만은 이런 부분이 약간 기술적인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필수 네 감옥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작용은 어떻게 되냐. 자 1급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안전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선박안전관리사 관련 직무에서 자 몇 년입니까요? 4년 이상 현장 근무 경력이 있어야만이 2급 있는 사람이 1급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2급 이상 회의사 면허를 받고 이 안전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현장 경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1급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1급을 보는 경우가 있고 해기사 면허가 있어가지고 자 5년 이상 현장 근무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경우 투톱 체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급이고 2급의 경우에는 3급 자격을 갖다가 취득하고 난 다음에 자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어야 되죠. 자 하나 그럼 두 번째 해기사 면허 3급 이상 해기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분야에서 3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 2급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거죠. 투톱 체제죠. 자 안전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와 그 다음에 해기사 면허가 있는 경우 투톱 체제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급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급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3급은 간단합니다. 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것은 누구나 응시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정전에는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창업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현재 해기사 등도 선박 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거쳐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 보유주의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3급은 어느 경우든 간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아마 3급을 응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감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감옥을 보면은 자 필기와 면접 방식이죠. 자 1급 같은 경우는 객관식 사지선다형 및 또 주관식도 출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시험에 학교했을 때 면접은 구술형이죠. 그 다음에 2급 같은 경우는 역시 사지선다 태기령이죠. 주관식은 없습니다. 주관식은 1급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면접은 구술형이고. 3급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지선다 객관식. 2급하고 똑같은 부분이죠. 주관식이 있는 것은 오직 1급에서만 주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격은 객관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꽈락 40 평균 60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문제는 이제 면접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명확한 정책은 발표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그 면접시험 해양수산부 면접시험 저도 면접시험을 많이 응시해 봤습니다마는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 보는 그 면접과 약간 달라요. 전문 지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섯 가지 감옥을 공부하거나 네 가지 공부를 했을 때 거기에는 지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선박 감정사 시험도 상당히 어려워요. 거기도 면접이 있는 겁니다. 면접은 반드시 시험 감옥 안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면접을 많이 봤지만은 브라인드 면접이죠. 아마 제가 볼 때도 이 면접은 구수령이죠. 그냥 전문 지식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예를 들면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의 종류가 있는데 선박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행검사 뭐 많잖아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라면 또 얘기해야 되겠죠. 또 국제협약검사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국제협약검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고 국제협약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PSC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고 PSC가 어떤 것이고 PSC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통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또 이렇게도 나오는 거죠. 편의치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구슬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선박안전관리사와 관련해서 교제가 있는데 그 교제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제는 정말로 과학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방대한 이론, 이것을 압축해서 도표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열되는 것보다도 도표로 만들고 객관식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어떻게 출제된다. 그래서 매번 권호를 매긴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방대한 이론을 압축해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수험생은 모름지기, 눈에 피로감이 없게끔 객관식으로 많이 나열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것이 있으면 암기할 수 있게끔 고딕체, 고딕으로 중요 부분을 표시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본 교제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보면 최근에 재정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주를 많이 달았어요. 각주를 읽어보면 아, 이것이 이렇게 유리됐구나. 아,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보충설명이라든가 포인트, 이 공간을 만들어서 좀 쉬어가는 코너 하듯이 읽어볼 수 있게끔 또 그 난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암기상 등도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암기상은 교회주의에 직접 언급됐지만 우리 그 동영상을 갖다가 볼 때 제가 많이 암기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동영상을 가지고 공부했을 때는 야, 저렇게 암기하구나. 저렇게 객관식을 갖다가 찝어주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훨씬 학습의 배가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영상 수업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에는 암기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 정보가 있습니까? 방전이론을 한 줄로 압축하여 정리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그 선박과 관련된 이 다섯 가지 감옥이 있는데 안전과 관련된 건 좀 어렵죠. 어렵지만은 한 줄로 압축해서 객관식이 나올 만한 지문을 갖다가 콕 집어서 제가 거듭체로 해놨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 단원별.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장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박스 철회했다 이거죠. 내용 구성을 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수험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활용한다면은 아마 쉽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양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이제 기술행정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년에 3명 정도 뽑는 시험이죠. 매년. 운 좋게 바다와 관련된 행정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감정사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이렇게 해양과 관련된 부분에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고 또 교제도 만들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몇 명 되지 않은 해양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저는 주식회사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에서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해양경찰, 해양경찰 간부 또 해양경찰연수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행정사협회에서 해양사고 심판과 관련돼서 선박사고 실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뛰어가서 직접 사고가 나면은 제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분석도 하고 그래서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누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론과 실전을 겸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쉽게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해사법규라든가 해양경찰의 결혼. 제가 책을 75권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에 관련된 것.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잘 따라오면은 아, 정말로 이 교수가 최고의 강사구나. 엄마가 귀에 쏙쏙 들어오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화는 바 제가 다 알게 될 테니까 믿고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소개를 마쳤고 자, 여러분과 같이 동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